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베델교의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참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주말에는 제형 목회자 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목사님 교회 로컬 교회에 가서 집회도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캠퍼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윈블던에 하나는 다운타운 센츄럴에 이렇게 두 군데의 예배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블던에서 예배드리고 이동을 하면서 가는데 센츄럴에 있는 교회가 두 교회 사이에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입니다 하고 봤는데 그 교회가 올 소울스 철치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서른 살 때 목회를 시작할 때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영어권 우리 이세들 사역할 때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그분이 목회했던 곳이구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또 이쪽은 호주에서 유명한 힐송 교회라고 있어요 힐송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힐송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더 익숙하실 텐데 그 힐송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같지가 않은데 보니까 극장이에요 그런데 그 극장을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와 젊은이들이 그냥 거의 90%인 것 같아요 바글바글 하는데 리터럴리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전형적인 영국교회 모습인데 1층, 2층도 이렇게 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D긋자로 돼 있잖아요 2층 난간이 D긋자로 돼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서 예배를 우리 젊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참 뜨거웠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컨퍼런스에 있다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지금 이게 술집이 됐어요 하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겉은 번지른한 교회당인데 술집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쪽 교회 이거는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뭐죠? 디스코 추는 게 뭐지? 춤추는 바가 디스코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어떤 영적인 하나의 지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로교 배경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한국 장로교는 이 스카틀랜드 장로교의 역량을 크게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감리교 배경을 갖고 계시다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에 있어서 영국에 우리가 진 빛이 참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어 있고 또한 예배당은 춤추는 디스코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게 체감이 안 될 텐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하바드 유니버시티 길을 지나가는 얼바인 주민이 지나가다가 우리 배들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옛날에 교회였는데 이게 술집으로 바뀌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춤추는 장을 밟고 아이스링크가 돼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스케이트 타는 실내 스케이트장이 됐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제가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어떤 경고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는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인이 어떻게 보이냐면 13절에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가뭄, 메뚜기 재앙 혹은 전염병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잘 체험하지는 못하죠 가끔 가뭄이니까 잔디에 물 주면 벌금입니다 카웃이 하면 벌금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가뭄이 내면 좀 그렇다 이 정도는 아시지만 메뚜기 재앙 이런 거 여러분 느껴보고 체험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고 전염병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이 올 때 뭐 이런 게 왔나 보다 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3년 동안의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을 받고 황당했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목회할 사람이 후대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그런 경험을 해갔던 그 시대에 제가 그때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때 칼럼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당의 문을 닫혔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만약에 예배당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라면 그게 제 칼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하고 예배당 문을 닫은 게 주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으신 거라면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나가면서 여기가 예배당인데 예배 못 드려 여기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술집으로 바뀌었어 고고장으로 바뀌었어 비슷하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때가 정말 우리가 배웠던 그 교훈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린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위기감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왜냐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예배당이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주차장에 차 몰고 와가지고 셀폰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실시간 스트림하는 것 예배 마치고 제가 여기서 나가서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주차장에서 목사님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예요 엊그제 옛날 10년 전 일이 아니라 바로 엊그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엎드리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 이건 누가 뭐래도 성공한 일인데 갑자기 실패를 하고 멀쩡히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터질 때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닌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더 많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였다고요? 더 빼곡히 앉았었어요 지금 좀 널널하게 앉으신 거예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됐어요 교회가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인을 잃어버렸어요 한인교회도 8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죠 매년 미국에 1,500개의 교회가 1,500개의 교회가 줄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사인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내가 지금 보고 온 일들 목사님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웃돈을 주면 강대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강대상이었던 그곳의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거기가 좀 높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에 사인을 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겁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ignore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바꾸라도 기도할 마음으로 무릎 꿇으라고 정상적일 때만 기도하지 말고 비정상일 때 기도 좀 하라고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웨일즈에 다녀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성교사가 우리나라 보금의 역사에서 최초 순교자예요 영국에서 웨일즈 토마스 성교사가 대동강에 제너럴 셔맨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성경책 전해주고 참수당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벽지에 발려지고 그 여간의 숙소에 주막에 머물렀던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인 거를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장대흥교의 장로가 되고 1907년 평양 장대흥교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성교사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할 때 거기 단임 목사가 이제 한인 한국 목사님이 거기 단임 목사예요 그분이 이번에 오신 거예요 세미나에 그래서 제가 꼭 좀 가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마침 목사님은 출타 중이라서 못 만났고요 그 대신 교인에게 얘기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와 참 그 교회에 갔는데 그 토마스 성교사님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일 때 아들 20대 그 아들을 안수해서 우리나라로 보낸 거예요 아니 중국으로 보낸 거죠 중국으로 파송했다가 중국에서 아내가 죽고 그러면서 나 성교사 못하겠다가 사펴냈다가 그때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성교사 하겠습니다 하고 런던 선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고 한국에 셔먼을 타고 들어간 거거든요 백령도 들렸다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셔먼을 타고 갔다가 순교당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일다가 웨일즈의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요 웨일즈 리바이블 그래서 제가 좀 책 좀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리바이블이 일어나게 당시에 그 상황이 이랬어요 회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책들이 신학교에서 판을 치고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영광과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속제, 성령의 인격을 부정하는 이 일들이 웨일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병들어가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1890년에서 1900년 이 10년 사이에 만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반 로버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0대 역시 20대예요 이 젊은이가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한 갈등을 갖게 돼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마치 지금하고 아주 비슷해요 전염병 이후에 교인들이 줄고 교회의 수가 줄고 옛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체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는 계속 선고들이 와서 여러분이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들이 완전히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웨일즈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에 이 이반 로버츠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계속 그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셔서 Bend us Bend us, O Lord 그게 막 남더니 그가 글을 놓고 기도하다가 Bend us가 아니라 Bend me Bend me, O Lord 나를 꺾으셔서, 나를 굴복시켜서 그러면서 엄청난 부응을 체험하게 돼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그가 기도하면서 약 두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나를 굴복시켜서, 나를 굴복시켜서 소리쳤다 그것은 나를 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 그의 사랑이었지만 심판날의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내 마음에 찾아왔고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 후에 영혼의 구원이 엄숙하게 나를 압도했다 나는 웨일즈 전역을 다니며 구주 예수 그리스를 전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으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꺼이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 타마성 교사에서 이반 로버츠 부응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모라야, 마운트 모라야 즉 아브라미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한 70 넘으신 할머니 같이 보이는 분이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반 로버츠의 그 부응 때 자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얼마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웨일즈 전역으로 이 부응이 번져가게 됐고 그것이 평양 대부응의 도화선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그 기도의 부응이 일어났던 자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내외분하고 네이시서 앉아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 버스턴에서 중국 교회의 목사님 6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그걸 같이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먼저 하자고 할 것도 없이 막 찬양이 터져나오게 됐어요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냥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원이 생기를 하나님 이 웨일즈 부응의 불을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에 붙여주세요 막 눈물이 쫙 계속 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막 대표 기도하시고 막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 우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벌써 바닥에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부응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부응의 불길이 옮겨 붙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보스턴에서도 얼바인에서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됐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오이코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몇십 년 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거 이 교회였는데 이 코리안 철치였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스링크가 됐어 그렇게 될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도 어제도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 다 들쳐올고 이 강단을 꽉 채우면서 하나님 배에 찬양하고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서 야 우리 교회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교회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Mighty God, Mighty Prayer잖아요 그냥 허구한 날 외치는 그냥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좌표, direction,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This year you need to pray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헵시바 1천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작년부터 주셨잖아요 헵시바 1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끌고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게 하는 이 기도를 물려주지 않으면 우린 내일의 소망이 없다 지금은 번듯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소위 큰 교회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자부심을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일은 골프 치러 간다 할 때 설레임보다 야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설레임이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일은 소풍 간다 라고 하는 설레임보다 야 내일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 같은데 다 헝클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사업의 현장 같고 이제 이민 생활을 접어야 되나 다시 그냥 돌아가야 되나 내가 지난 20년을 완전히 세월을 허성했나 그런 자조감에 힘들어하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웨일즈의 영적인 다운힐에서 교회가 텅텅 비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Bend me, O Lord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하나님 뻣뻣한 나의 몸 기도하는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뻣뻣한 다리를 O Lord, bend our knees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꺾으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꺾어주옵소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14절에 적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로 요약되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부흥은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흥은 데모그래피가 변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회적 현상이 부흥이에요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회가 변하는 게 부흥이라고요 그것이 웨일즈의 부흥에도 있었고요 평양 대부흥에도 똑같아요 기록이요 저는 같은 부흥을 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번에 가서 안 건데도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는데 특히 광산 광산 콜 마인딩 가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흥을 체험하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 입이 원래 거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변하는 상황을 웨스민스터 채플 아까 올 소울스 철치만큼이나 유명한 교회가 웨스민스터 채플이에요 거기에 단임 목사님이었으면 지 캠프벨 몰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상황을 적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말들이 아 저기 적혀있네요 이 말은 홀스예요 이 광산부들이 사용하는 그 말 홀스예요 말들이 대단히 당황하게 되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운송업자들 이 광부들이에요 얼마나 이 하층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을 심하게 걷어차거나 거친 욕지거리로 자신들의 그 홀스들을 다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거친 욕이나 걷어차는 일이 없어져가지고 이 홀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맨날 걷어차면서 지금으로 보면 동물학대식에 그렇게 했는데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대하는 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뀐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거친 말을 한다고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요 예수 믿어도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깡패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 정도도 많이 순화한 거라고요? 그런 변명 이제 그만하시고 당나기도 이 말들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알아야죠 변하는 거를 당신 말이 순화됐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졌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악한 행실에서부터 떠나는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한 말이죠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이 소극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서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세우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회사에 사장님이 여러분 위에 버스가 있다면 그분이 권위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강구하는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되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 지옥에서 울부짖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옥 가서 후회하는 거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낮추세요 지금 부르주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옥 가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지옥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못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을 주셨을 때 지금 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십시오 세 번째가 얼굴을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구하래요 가끔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내 얼굴도 못 봐 저 사람 말 나려고 그러는데 내 얼굴을 피하네 이런 표현을 쓰죠 왜 그럴까요? 죄 지어서 죄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 얼굴을 피해 근데 하나님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치유와 회복과 고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너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을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희미합니다 요즘 이런 거 같은 거울이 없었죠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요? 주님을 만날 때에는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못 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피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 저 사람 얼굴을 못 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1부 예배 다닌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1부 예배 늦잠 잤다고 2부 예배 가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만났네요 그래서 3부로 옮겼어요 또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1, 2, 3부 할 수 있어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정하면 딴 교회도 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천국에는 1, 2, 3부가 없대 아,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온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휴, 너무 넓어가지고 서로 안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3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3차원이잖아요 천국은 3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이 아니라면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내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멀리서 안 보고도 신앙생활, 안 보고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원수를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세요 그 원수가 옆에 있을 거예요 항상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셔야 돼요 천국 연습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굴 좀 보자 그랬어요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이 죄인이 프리스크립션이 없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후에 소위 에덴의 동쪽 East of Garden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이 뭘 해놨냐면 화염검을 두셨어요 그룹 천사들을 그 길목을 막고 요즘 세번역은 불칼로 돼 있어요 불칼로 천사들이 그 길을 막았어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 못 담았게 딱 막았어요 아니 영원히 살도록 그거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게 영원한 영벌이죠 지옥이죠 그게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신 이후에야 우리가 again back to Eden 복락원 우리가 신락원에서 쫓겨나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락원 come back to garden of Eden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쫙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민숙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보세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감 샬롬 주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그게 천국이고 피스 샬롬이고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얼굴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있나요? 얼굴을 안 보고 있는 부모님 계세요? 얼굴을 내가 자신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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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등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나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자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거 꼭 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heal our land 고쳐주신대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눈이 있다 내 귀가 있다 여기에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아니 성전이 어떤 곳인데 거기가 그러면 우린 전부 다 예루살렘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있고요 지금은 모스크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눈과 귀와 마음이 왜 성전에 와 있을까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예요 Holy of Holies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의 가구가 있습니다 법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괴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 법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들어 있어요 즉 이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면 You are guilty 유죄 You are guilty Oh yeah! You are guilty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늠하지 말라 Yeah! You are guilty 도적질하지 마라 You are guilty 탐내지 마라 You are guilty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길이 없어 We all are guilty 그런데 그 십계명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mercy seat 혹은 atonement cover 한국말로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십계명을 덮고 있어요 그 십계명 위에 아니 죄송합니다 atonement cover 속죄소 위에 우리의 지은 죄 You are guilty 죄의 삭순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하는 죄값을 치루는 대속죄물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귀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까 성전의 마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글쓰의 십자가를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히 해라 철야기도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정성 맞아요 정성스럽게 하셔야죠 최선을 다하셔야죠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노력 잘했네 수고! 그래 내가 들어주마 아 이번에 한번 들어준다 그런 시기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고등 종교의 기도의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기도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그것보다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pray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속죄의 피 위에서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실 때 You should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You mu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고 계시고 그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거 1부 때는 얘기도 못했네 또 왔는데 케임브리지 제가 왜 갔겠어요 케임브리지 7 기억나세요? 케임브리지 7 그 영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인랜드 미션으로 중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 음식을 먹고 중국 말을 배워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인터넷이시면 중국 옷을 늘 입고 있어요 그게 그분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개 해변가로만 선교를 하던 당시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인랜드 미션 인사이드 내부로 깊숙이 들어간 선교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게 시큰둥하고 영국 교회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일자무식이고 구두수통공이었던 디엘 무디가 시카고에서 영국으로 날라와요 찰스 시미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케임브리지에서 부흥회를 해요 말씀사경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자무식인 디엘 무디가 그것도 영어로 미국식 영어로 브리티쉬 영어를 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엘리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가 무슨 그렇게 약간 상스러운 영어라고 그래야 되나 수준이 낮은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고쳐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학생회장인가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편지를 그런데 디엘 무디가 참 겸손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더 고급스러운 영어 써보겠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서 한 거예요 저는 일자무식이고 학교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도전을 받고 그 학생회의 대표가 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다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일곱 명이 나온 거예요 그 일곱 명이 허드슨 테일러 그 차이나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세븐 일곱 명 치시면 전부 다 차이니스 옷을 입고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상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확 확산이 되면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영국은 아직도 그런 특권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왕족이 있잖아요 로얄 패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는 평민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특수 엘리트들만 가는 그런 학교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거기에서 윌리엄 케리 선교의 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막 나온 거죠 그런 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금의 지평선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저는 기도의 도전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베델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붕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얼바인의 데모그라피가 바뀌게 해주세요 트래픽 아워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가 제일 바쁜 게 아니라 주일이 교회 가는 트래픽 때문에 제일 복잡한 얼바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이거 어떡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과 같이 기도하는 용사들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바인의 경찰들이 룰룰랄라 할 일이 없어 노는 얼바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얼바인 시장이 투철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지사가 되게 해주시고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 옛날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고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면서 왔던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이 땅에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꺾어주시고 All Lord our God, bend your church, bend your battle church, bend your leaders, bend your saints, bend your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릎 꿇혀 없어서 꺾어주옵소서 이 부흥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도록 우리 배대교회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기를 이그노하시고 피하고 달아나고 아직도 뻣뻣하게 계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사막에서 만난 냉수 한 그릇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을 주고 없어서